안녕하세요 유도도우미 유도우미입니다 레주존에서 갱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장 챙기시고요 레주존으로 출발 팟은 4명 이상 IP는 1200 주로 낙마를 시켜서 갱을 합니다 낙마 후 신발 스킬으로 도망가니 한병은 말을 타고 돌기 경로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햄은 맛있게 먹어요 햄에 해골이 뜨면 바람에서 공격을 수 있으니 햄 먹은 후 빠르게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갱을 할 수 있습니다 먹은 점은 운전하여서 육회에게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도픈 높이 움직이시고 먹은 점에서 빠르게 나눠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레드존 육회에 이용하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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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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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